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아동 발달 연구소 주식회사 파이브 센스의 자라나다를 소개합니다. 아이의 탄생부터 생후 24개월까지는 두뇌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등 가장 성장 발달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초보 부모는 우는 이유를 몰라 막막하거나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는다 싶으면 조바심이 나게 마련인데요. 멀게만 느껴지는 육아의 길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라나다가 나섰습니다. 태어나서 24개월까지 첫 순간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자라나다 성장 발달 카드입니다. 성장 카드 패키지는 발달 카드, 월별 카드, 인덱스 카드, 감정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친환경 성장 앨범이 들어가는 성장 앨범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구성을 살펴보면 발달 카드는 뒤집기, 첫걸음마 등 의미 있는 성장의 순간을 성장 발달 카드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여 건강한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월별 카드는 개월 수 성장에 따른 놀이 포인트를 배우고 성장 속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세요. 인덱스 카드는 발달 카드와 월별 카드를 나눠서 정리하고 우리 아이 발달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감정 스티커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기록한 육아일기에 이모티콘처럼 담아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록으로 선물로 남겨질 것입니다. 성장 앨범은 야자잎의 친환경 성분을 침투시켜 가죽처럼 부드럽게 만든 팜 레더로 제작되었습니다. 기념일에 맞는 카드와 함께 아이의 사진을 담아 특별한 성장 앨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다 성장 발달 카드는 전문성, 차별성, 특별성, 안정성의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초보 엄마, 초보 아빠를 위해 만든 아동 발달 가이드인데요. 직관적인 이미지로 중요 발달 포인트를 확인하고 각각의 가이드를 담아 아이의 성장을 단계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 행복한 기억으로 남겨보세요.